Leverage를 보시면 지대의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지대의 작용, 지대의 힘. 그래서 목적 달성의 수단이나 영향력이라는 뜻으로도 잘 쓰인다는 거요. 목적 달성의 수단이나 영향력이라는 거 꼭 읽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차입 자본 이용. 이건 다 아시죠? Leverage 효과라고 하는 거. 동사로 쓰여서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가치 있는 것을 사용하다는 뜻입니다. 사용하다는 뜻으로 이 Leverage가 쓸 수 있다는 거요. 그 다음에 몸의 차입금을 이용하여 투자하다. Leverage를 활용한다는 거 다 아시고요. It is time to use our leverage. 우리의 영향력을 이용할 때이다. It is time for us to use our leverage to pressure Iran into compliance. 그래서 우리 영향력을 이용해 이란을 압박할 때이다. Into compliance. 준수하도록 압박할 때이다. The company is highly leveraged and struggling. 그 회사는 차입이 과다하다는 뜻입니다. The company is highly leveraged. 이렇게 수동대로 쓰일 수 있다는 거요. And struggling with interest payments. 이자 지불로 허덕이고 있다.